그래서 이런 국물 문화 이걸 알아봤고요 그래서 밥과 국과 그리고 반찬이 있습니다 반찬 지금 반찬이라는 말 자체도 옥스포드 사전에 이번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반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밥만 먹기에는 싱겁죠 그런데 반찬은 그래서 짜거나 맵거나 이런 어떤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으로 DC처럼 반찬만 먹어보세요 짜서 못 먹죠 밥만 먹어보세요 싱거워서 구역질합니다 싱겁기 때문에 반찬은 짠 거고 짜기 때문에 밥은 싱거운 거라 입속에 들어가서 씹을 때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간이 서로 합쳐집니다 입속에서 밥과 반찬이 합쳐진다 비로소 한국 음식은 완성되는 것이죠 이효령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밥과 반찬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융합이다 좋아하다 공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의 밥상은 이런 밥과 반찬처럼 밥과 국과 반찬처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문화는 이를 기반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있으면 다양한 채소가 균형을 잡아주고 짠맛인 맛 단맛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떠나서 음식이 엄청 푸짐하게 나오니까 이거에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작은 반찬들이 말 그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한식당에서 제공하는 반찬의 어떤 선호도를 보면 일단 김치가 나오죠 김치 깍두기 그다음에 멸치볶음 마늘종 새우볶음 호박새우조림 이런 어떤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찬 중에 최고 으뜸은 사실은 반찬의 가짓수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몇 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김치를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김치는 당연하니까 이렇게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반찬으로 늘 김치를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항상 반찬으로 절인 채소를 먹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소를 절여 먹는 문화는 세계 어느 문화권에 있지만 하지만 김치는 현존하는 채소 절인 문화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다 김치는 전 세계 채소 절인 문화의 최고봉이자 확장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미국에서 채소 발효 음식으로서 이 김치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김치의 어떤 종주국이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를 발명을 했죠 김치를 전용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1984년에 출시를 하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가 대중화된 94년에 딤채 옛날에 김치를 딤채라고 했잖아요 딤채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히트 상품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김치 냉장고는 해외까지도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치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 거를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이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입니다 코리아스 김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고까지도 해야 되죠 한국 음식으로 이제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김치는 당연히 등재가 이전에 되었죠 불고기 김치 반찬 그리고 김치의 가지수 종류 중에서 뭐냐면 동치미가 됐어요 동치미 이 동치미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그리고 김치 동치미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겉절이가 되겠죠 겉절이 켄드릭 라마라고 해서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의 내한 공연을 왔던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 켄드릭 라마는 이제 자기가 내한 공연을 할 때 겉절이를 좀 준비해 주세요 겉절이, 얼갈이 된장국, 파전 등 한식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도 잘 모르는 얼갈이 된장국, 먹어보지 못한 그런 걸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 음식의 이름을 겉절이라고 해서 영문으로 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겉절이 이게 등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힙합 뮤지션 최초의 필리처상을 수상한 켄드릭 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치를 만드는 김장 문화가 또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 인류 문화, 무형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재가 되었는데 이 김장의 기록이 이제 고려시대부터 나오죠 물을 소금에 절여서 석 달 동안 겨울에 그걸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예로부터 이 김치 여러 가지 지금의 어떤 모습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채소를 담그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